안녕하세요 먹먹이삼촌입니다 지인집의 깜순이라는 믹스견입니다 이게 이분한테는 일생일견인데요 여기 농장 주변에는 그전에 고양이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덜고양이나 너구리나 이런 산짐승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깜순이가 오고부터는 주변에 고양이도 얼신도 못하고 산짐승들도 절대 얼신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쫓아내버린대요 그리고 나무에 고양이 올라가도 내려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녀석입니다 사람이 오면 왔다고 꽝꽝 짖어서 주인한테 알려주고 또 막상 사람이 오면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견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Fate